옵션을 낮추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옵션을 최대옵으로 했는데 프레임이 너무 뚝뚝 끊겨가지고 정말로 못할 지경이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진짜 어... 오 괜찮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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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갓게임이야 이거는 갓게임이야 이건 진짜 해야돼 우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갓게임인데 우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해야돼 이거 게임 이거 진짜 게임 해야돼 야... 야 이거 진짜 게임 진짜 좋은데? 아니 솔직히 아니... 이렇게 무료로 타임탐포로 온라인을 할 수 있다는게 어디야 아... 아 근데 슬라이딩 했으면 좋겠다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하는데 좀 아깝다 슬라이딩하는데 좀 아깝다 와 진짜 재밌다 와 진짜 재밌다 와 진짜 재밌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재밌는거를 타이탄포로 1이랑 비교로 못 선택한다는게 너무 아쉽다 와... 타이탄포로 1이랑 비교로 못 선택한다는게 너무 아쉽다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와 진짜 재밌다 와 이거 앞으로 1급한다 근데 스트라이커가 안 좋네 아 끝났네 으음 너 끝났어 끝났어 아 까비 아 진짜 재밌다 와 근데 진짜 재밌다 아 멈췄다 멈췄다 살짝 멈췄다 아 네 이거는 이거는 아까 끊긴거는 뭐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말해봤자 나 잘 안 됐다 어 플러스 와우 다른 무기도 한 번 써볼게요 소형 SMG 아 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슬라이드만 있어도 참 진짜 슬라이드만 있어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라이더 오는게 좀 아쉽다 슬라이드만 있어야 되는데 SMG 너무 사귄데 SMG 너무 사귄데 슬라이드만 있어야 되는데 안보인다 아운이고 까비 와우 진짜 가자 롬사귀야 SMG 롬사귀야 azuje 초고르 와 너무 사귀야 SMG 아 까비졌다 네 네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재밌는데 와 너무 재밌는데 스카 이번엔 또 레벨업 부상으로 또 주네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파일럿 인벤토리 들어가서 이렇게 또 새롭게 SMG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SMG가 훨씬 나은 것 같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게 데스매치였는데 와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재밌는 줄 몰랐는데 나는 차라리 솔직히 Z스타 때 로브레이커즈 실망한 거 보고 그래 넥슨이 뭘 만들겠냐 하면서 했는데 타이탄풀은 정말 재밌는데 내가 타이탄풀 원으로 안 해봐서 그런가 근데 타이탄풀 정말 재밌네요 이거 진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팀 데스매치 였습니다 사양이 안 좋으시면은 옵션을 올리시기 보다는 옵션을 좀 낮추셔서 원활한 게임 플레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구요 그래픽은 안 좋아지겠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뭐 오픈하면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픽적이랑 그래픽이랑 최적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게임 플레이는 원활한 지장이 없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네요 타이탄풀 원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많이 욕을 먹겠지만 근데 타이탄풀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네 여기까지입니다